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호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강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어떤 강의들을 진행을 하면 좋을까 단어들을 적다가 오랜만에 이제 또 모이 에이킹이나 무엇인가의 책에서 그 다음에 실무자가 말하는 모이 에이킹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편안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모이 에이킹 컨설턴트와 그 다음에 모이 에이킹 관리자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이 에이킹 컨설턴트라는 것은 컨설팅 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객들의 서비스를 점검하는 그런 컨설턴트이죠. 그런 입장과 그 다음에 이제 모이 에이킹 관리자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금융권이나 대기업 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관리자로 들어갔는데 이제 모이 에이킹에 조금은 특화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이 에이킹을 경험을 했던 모이 에이킹 컨설턴트가 보통 관리자로 이렇게 많이 요즘 많이 뽑고 있는데 거기로 갔을 때 그런 업무, 그것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저는 이제 딱 5년, 5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딱 10년은 이제 조직 생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강사로 또 이제 저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이 에이킹 컨설턴트는 정확하게 거의 5년 딱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로 대기업과 근육권에서는 5년 조금 더, 한 6개월 정도, 5년 6개월 그 정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면서 이런 비교들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책에서 나왔던 내용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조금은 길어질 수 있지만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중에 지금 모이 에이킹 컨설턴트 하는 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 취업을 나중에 이제 뭐 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후에 이제 관리자로 갈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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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까지 나오면 좋은데 지금 제가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막 씻어가지고 전혀 뭐 꾸미지도 않아가지고 사실은 옷도 거의 안 입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PPT가 좀 딱딱한데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 모이 에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제 뭐 강의를 듣고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모이 에이킹 컨설턴트는 고객들이 정해진 그 서비스 내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서비스 범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대외적인 서비스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서비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하고 이제 모바일 혹은 이제 뭐 이렇게 프로그램, CS 프로그램, 우리가 CS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서버와 같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데이터베스 연결된 형태죠.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HTS, 그 다음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설치되는 어떤 솔루션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게 되는 거죠. 다 이제 대외적인 서비스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웹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모든 서비스를 하더라도 웹이라는 것은 크게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웹이라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웹도 플랫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뭐 자바나 JSB 환경, 이게 자바하고 JSB 환경을 많이 있는 이유는 이제 컨설턴트가 들어가는 곳이 금융권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쪽이 그런 프로그램, 플랫폼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고객사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진단 기간도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이킹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일주일, 일주일 그렇게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고요.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제 경험상은 막 2개월 그렇게 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대 많이 넘었을 때가 약 한 4개월 정도 정말로 그 제일 마지막에 할 때쯤 퇴사하기 전에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정도가 보통 했었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었죠.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고 이제 상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사의 모이킹 컨설턴트가 이제 담당자로는 뽑기는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티오가 안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서비스할 것은 굉장히 많고 그랬을 때는 이제 프리랜서를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요청을 해서 상주를 할 수 있는 분은 6개월에서 1년, 1년 넘게도 할 수가 있고 계속 이제 온고인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로 들어가시면은 관리를 할 때는 이제 자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 대외적인 서비스든 내부 서비스든 아무튼 현재 개발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자신들이 범위를 정하면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보통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지금 현재 이 비교포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아무튼 회사마다 다르지만은 오픈 전에 점검하는 그런 서비스든 오픈 전 보안성 검토라고 저는 항상 명칭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인원들이 역량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역량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면 당연히 그 모이킹 컨설팅 경험들이 많아서 이런 개발자하고 운영자하고 커뮤니케이션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이걸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진단 프로세스를 거기에서 이제 밥 먹는 과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는 건데 그것을 만들다 보면 당연히 이제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으로 계속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실무자들은 항상 이제 보안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년 동안 내가 어떤 업무들을 할 것이냐 주마다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그것들을 계속 이제 로테이션을 돌게 되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어느 날은 내부 서비스 포탈 서비스 그런 것들을 진단하겠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내가 모이킹 인력 컨설턴트와 함께 맡기겠냐 아니면 내가 직접 하겠냐 뭐 이런 거죠. 내부 인력을 하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을 이제 계속 도는 거죠. 그 내부 활동 안에 내부 활동 안에 보안 업무 안에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이제 계속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진단 기간에서 고객사가 나는 이거 웹 말고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진단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계속 이제 로테이션을 이렇게 계속 이제 1주 2주씩 하고 그 다음 기간 안에 나는 이거는 웹만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웹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인원들한테 모이킹 인원들한테 웹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좀 해라 아니면은 이렇게 리버싱을 해라 여러 가지 업무를 시키면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일에 쫓기다 보면은 계속 이제 계속 채워지는 일정을 채워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다 보면은 이제 웹만할 수가 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구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관리실무 쪽은 이제 자신이 내부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계속 공부를 학습을 하면서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대들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경험 베이스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이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책임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좀 다르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낸 만큼은 거기 안에서 많은 서비스들을 경험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단 범위 같은 경우가 금방 얘기했듯이 웹 서비스 비중이 높거나 모바일 쪽이 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실무 쪽으로 가시면은 많은 것들을 뭐 이렇게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켜코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이슈가 있죠. 아직도 지금 이슈가 있죠. 많이요. 그래서 사실 시켜코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보안 담당자가 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개발자나 그쪽으로 운영자 쪽으로 해서 현상관리 쪽하고 많이 연계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책은 당연히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정해줘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점검들 이거가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이 솔루션 내부에서 솔루션 설치된 것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솔루션 밖에서 대외 서비스에 설치되는 그런 솔루션 말고 뭐 DLP 그 다음에 DRM 등등등 뭐 나트 있을 거고요. 이런 가지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들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전에 제가 개인정보 개인 PC에 설치되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가 동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약점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루션 자체 내에서 어떤 보안들이 잘 되어 있는지 무결성 검증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정책들을 우회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사고 대응 업무라고 이제 포렌식 같은 거는 써 있는데 사실 모예킹이 굉장히 큰 금융권의 대기업 특히 금융권은 최근에 그나마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뭐 KB 쪽이나 신한 쪽 그 쪽에서 모예킹 인력들을 좀 많이 뽑았어요. 자체로 관리 쪽에서도요. 그래서 화이트에이커 출신들을 많이 뽑았는데 이 분들이 모예킹 업무만 하면 괜찮은데 보통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 운영들이 업무가 되고 플러스로 이제 모예킹 업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서비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모예킹 인력이 있는 만큼 이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솔루션까지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치매사고 대응 업무나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역량 안에서 이제 포렌식이나 아니면 간단한 치매사고 분석 정도의 수준까지 기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등이라고 써있던 이유는 뭐 가지각사위는 엄청나게 많죠. 뭐 요거 업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일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 중 뭐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시간 같은 경우엔 정해진 날짜하고 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조건 계약 관계죠. 계약 안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뭐 9시에서 6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래서 항상 6시 되면은 퇴근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알차롭죠. 퇴근을 해줘야겠죠. 물론 이제 일이 못 끝나면은 이제 PM의 결정에 의해서 뭐 야근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집에서 업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우선은 정해진 계약입니다. 아쉬워해도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거는 이 고객사 쪽에선 내가 더 해주고 싶다. 아니면 고객사 쪽에서 뭔가 하면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쉽죠. 예 뭔가 존심이 상하죠. 자존심도 상하고요. 뭔가 시스템 해킹을 하면은 뭔가 더 뚫릴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변명을 놓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시은단 시간은 9시부터 6시 정도로 정해져 있고 아쉬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관리, 실무,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의 시간 제한들이 없죠. 뭐 욕심이 되면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이고 자신이 지금 현재 보안을 하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또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통 보안 담당자들이 담당을 하니까 자기 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야근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러 남아까지 점검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취미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리소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하면서 아 솔루션의 취약점들이 이런 것들 많이 나온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우회를 하면 될 것 같다. 나중에 이제 컨설턴트가 오면은 이런 의견을 주면은 되겠다. 못 찾으면은 한번 줘야겠다. 이런 것들, 이런 생각에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거는 시간 제한이 없었어요. 더 많이 찾으면 찾은 만큼 뭐 이분들이 좋아했었고 또 솔루션 업체에서도 자신들이 몰랐던 그런 취약점이나 그런 사례들도 조금 알 수 있었던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기술적으로 그 솔루션 업체 쪽에 있는 그런 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기술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도 이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이야기 통하면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 범위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모예킹 컨설턴트나 지금 강인사로 활동하는 것이 더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 지역 탐방이 되게 좋았어요. 업종 서비스. 다양한 업종 서비스를 저희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갑자기 어느 날은 화장품 쪽에 갈 수도 있는 곳 어느 쪽은 전자 쪽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쪽은 이제 막 말이 달리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곳은 뭐 이렇게 공장 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역은 굉장히 다양했고요. 그래서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5년 동안 점검을 하면서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충남 쪽이나 그쪽은 잘 안 간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 회사가 많이 없죠. 그쪽은요. 그래서 그쪽은 많이 안 갔는데 오히려 이제 첫 쪽 경산남도 쪽 경산부터 정산남도 그쪽을 좀 많이 갔었던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저쪽에 있는 분당 쪽 이렇게 그런 쪽 분당보다는 분당이 맞죠. 지금 현재 분당 쪽 그쪽도 한참 개발 안 될 때쯤 그때 이제 회사들이 많이 그쪽으로 갔을 때 많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파주 쪽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가면서 지금 보면은 그렇게 뭐 평소에 여행도 잘 많이 안 다닐 때 못 다닌 건데 이거 덕분에 여러 군데에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뭐 이동 기간들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세를 해서 살았는데 내 집은 대체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었지만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프리한 느낌? 프리한 느낌. 물론 거기에 이런 일정 관리 같은 건 아니면 이슈 아니면 지내는 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받았던 것은 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는 이제 아이들, 애들도 애기였었으니까요. 애기였었으니까 못 봤는데 이제 출장들이 좀 잦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 서비스 쪽으로 가면 이제 자사 서비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금융권이다. 그런데 저도 이제 대기업 쪽, 계열사하고 금융권 쪽인데 금융권 쪽은 생각보다 많이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고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라는 공간에서 저는 거의 3년 반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좀 깝깝했죠. 사실이요. 이게 섬인 것 같기도 하고 섬이 섬인 것 같죠. 섬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잘 못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사 서비스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조금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이제 몇 년 동안 하면 거기들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심화 있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남들이 좀 이렇게 깊게 공부 못한 부분들은 이렇게 대기업 쪽이나 금융기관이 있으면서 실무자로 있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저도 퇴사하기 전에 이제 블록체인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은행이나 그런 것들 이슈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걸 빨리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도 좀 메리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지사 같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현대 쪽이나 그런데 회의지사 아니면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EY 쪽 같은 경우나 회의 쪽 관련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키사 쪽에 가셔도 그것도 좀 애외상이지만은 그쪽에도 요즘 회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기 능력이죠. 외국어가 좀 더 대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경험들을 내가 경험하겠다라고 먼저 손들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커요. 이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모의에킹 컨설턴트를 할 때는 이 컨설팅 업체 자체가 다 보안이잖아요. 우리가 관제를 하던 아니면 컨설팅을 하던 침해 사고 대응을 하던 포렌직을 하던 아무튼 보안이 업무가 중점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부심이 있죠. 왜 그러냐면 나는 보안을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 물론 이제 우리 갑님께서 잘못 만나면 좀 많은 갈굼등을 당할 수 있고 항상 이제 갑과 의뢰의 그런 뭔가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조금 불편함들이 있겠지만 사실 보안 업무라는 것들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모의에킹을 해서 이 고객사 서비스에서 어떤 취약점, 거대한 취약점을 찾았다.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 뿌듯함을 정말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뿌듯한데 관리심무자로 가면은 사실 보안인들은 거의 다 지원 업무입니다. 지원 업무에요. 금융권 쪽에서는 보안 쪽 팀들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융권은 제가 좀 많이 예를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업무가 돈을 버는 업무보다는 돈을 쓰는 업무이죠. 매년마다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업무인데 이게 효과라고 하면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무튼 효과는 뭔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돈 버는 그쪽 부서에서 그냥 불편한 거거든요. 이게 솔루션도 설치가 되고 자꾸 고객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차단이 되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보안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슈들을 제거하는 업무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저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맞았다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배우고 많이 좋은 경험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나 주위에 있는 후배들 이야기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애외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도요. 그래서 차라리 저도 금융권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나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차라리 투자자, 투자 상담가나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차이가 좀 많고 그분들의 그런 불만 사항들은 이제 한두 가지가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솔루션 우유형이 주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실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TU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인원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에 대해서 담당할 솔루션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금융권 같은 경우에 보안 담당자만 하더라도 수십 명 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정말로 한 4, 5명 되는 곳이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고객들과 내부에 있는 몇 천 명의 대상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내부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솔루션들은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나눠서 관리 쪽이나 개인정보 쪽 그 다음 기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모이해킹 인력들 같은 경우에 솔루션 운영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모이해킹, 이제까지 모이해킹이라는 그 기술 베이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좋아했는데 이쪽으로 와서는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선은 고객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직원들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운영 같은 것이 주 업무이다 보면 이제 솔루션 쪽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복적인 업무나 모니터링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회의적인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 몇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이 관리심문 쪽에 모이해킹으로 아니면 기술적 인원으로 기술적 진단 인원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모이해킹 컨설턴트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둘 다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비교를 좀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고 또 궁금한 거 내가 진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이렇게 또 다시 추가적으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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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